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무슨 약 드시고 싶으세요? 둘 다 먹고 싶어요? 아, 욕심쟁이! 네, 청약입니다. 파란 약이죠. 지금은 청약의 시대.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를 가지고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약에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청약의 당첨비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적으셔야 돼요. 나도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하세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지금 주택이 무주택자인 분들이 거의 40%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0%는 유주택자고 40%는 무주택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출의 문제도 있고 청약 시 당첨의 조건 중에서 무주택자가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로 사는 것들이 어쩌면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제부터 자신이 특별한지 안한지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습니다. 지금 얼굴에.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 여기 효자, 효녀 없나요? 네. 그리고 다자녀 특공. 그러니까 아이를 3명 낳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빠가 당첨이 된 기간. 기간에서 추천한 특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기간에서는 아까 말했던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그리고 이전기간 종사자, 다문화 특공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갑자기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장애인 특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공을 많이 찾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걸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간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국가유공자 특공을 보훈처에 전화해서 그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함이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공분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주공아파트 LH에는 80%가 특별한 사람에게 가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43%가 특별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특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접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특별한 사람이 되었나요? 특별한 사람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좌절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면 가점을 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게요. 가점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도 만점이 있잖아요. 가점에서 만점 점수가 몇 점일까요? 와, 만점자입니다. 제 기운을 한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선물도 한번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84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점수를 알고 있는 사람, 가점, 계산도 안 해봤다. 나는 계산해봤자 몇 점도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없어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포기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다면 앞서 말했듯이 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되지 않아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열광,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네요. 저도 새 아파트 살아보니까요. 새 아파트만 계속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가질 수 있기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저희 아빠 집을 장만했듯이 미계약분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계약하지 않는 자녀 세대 그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앞서서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해야 돼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미계약분 자녀 세대 우리가 이제는 용어로는 무순이라고 합니다. 그 청약을 하게 되면 통장 없이도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무 큰 분양가라든지 그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좁혀가면서 그 지역과 아파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셨죠?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새 아파트 중에서는 택지지구 앞서 말했듯이 택지지구에서 새로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죠. 저 정지형이 내 집 마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건축, 재개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변경하는 그런 곳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낡은 집이지만 새 아파트로 변화하는 그런 집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부동산 가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는데요. 잘 몰라요. 모르면 뭐라고요? 어떻게요? 처음에 들어가는 돈, 나중에 들어가는 돈.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두 번째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그냥 지어진 새 아파트, 그냥 분양권이라고 하죠. 그걸 취득하면 되죠. 난 당첨이 안 됐어.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통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죠. 그런데 약간의 돈을 내는, 웃돈을 내는 프리미엄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며, 내 집 마련을 해서 거주의 안정을 찾는다며, 그 방법 또한 여러분에게 내 집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두렵고 떨려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델하우스에 많이 다녀보라고 했죠. 모델하우스 가면요. 그 집은 분양권이 되고, 그 집은 재고주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낙찰, 그러니까 경매로 첫 낙찰한 집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본 집이었어요. 10년 뒤에 저는 그 집을 보지도 않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집은 좋은 집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숨에 얻기는 힘들어요. 저도 1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미개학분 자녀 세대에 도전하라. 두 번째는요? 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세 번째는요? 분양권. 네, 이렇게 공부하고 갔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다 어렵고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들어도 심사숙고하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세 번 간다면 남들보다 더 먼저 움직인다면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차라리 1, 2년 차 아파트를 사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1, 2년 차 아파트는 내가 직접 올라가서 오, 정경 좋네. 여기는 방이 세 개고 이렇게 생겼네. 직접 눈을 보고 사는 건데요. 1, 2년 차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것은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장님 왜 이렇게 물건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올 시기, 나올 시기는 언제이냐.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2년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년 동안 나오지 않는 이유 아시죠? 비과세, 양도 조건,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하고 매도할 물건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연화가 올라오는 강물 앞에서 딱 대기를 하세요. 낚아채시면 됩니다. 그게 1, 2년 차 아파트거든요. 제가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새 아파트라면 분양, 청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